보살 문명품 일단 들어갑니다 보살 문명품 보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는 거고 문수보살하고 나머지 아홉 보살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질문과 답을 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하고 설명하고 답한다 이 말입니다 밝힌다 이 말입니다 심성은 하나이지만 각가지 차별이 있다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각가지 차별이 있는 것은 무슨 차별? 업식의 차별이다 조금 지금 미안하지만 3점 차는 이거 한 꼭지 끝내놓고 합시다 그런데 떨어져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이 각수보살한테 물었습니다 문수는 묘수요 불자여 심성은 하나인데 떠보는 거죠 문수보살이 모르고 묻는 건 아니에요 떠보는 거예요 시험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차별은 바로 현상이고 현상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이고 무변별이고 그거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생유멸이라 하나는 생멸법이고 하나는 정멸법이라 이른바 선한데도 가고 악한데도 가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선악이라면 일체제법입니다 일체제법 두 가지로 나눠라면 중선봉행, 제약, 막작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면 고집, 멸도, 다섯 가지로 나누면 색, 수상, 행, 식 열두 가지로 나누면 십이처, 십이영기, 십이영기, 또 십팔경계 이런 것 있잖아요 악하고 착하다 하면 일체제법 아닙니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착한데 악한데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건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또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똑같이 부침처럼 똑같이 살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되죠? 업식에 따라서 그렇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작용이 없다 본법은 무작용이에요 무작, 무작이라 무작, 무작 무작을 다른 말로는 무의라 그래요 위작 증명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무의나 무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작상이라 마음은 무작성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부모도 만든 것도 아니고 나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 입은 본래 없기 때문에 이제 답은 할 수 있지만 본래 없기 때문인 걸 나는 몰라요 본래 없기 때문에 아는 걸 안욕따라 삼며? 삼보리라 그래요 본래 없는 걸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 원리 미세막념이라 기신로는 그래 딱 적어놨죠 미세한 막념이 조금만큼도 독국물이 없는 거예요 독국물이 아니고 조금도 하자가 없는 거죠 완벽해요 완벽하면 그건 뭐라 하죠? 구경열반 구경열반 구경지라 그래요 구경각이라고 그러고 구경각을 다른 말로는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등정각 똑같은 말이죠 시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40마저 올릴 때 매일 하잖아요 재불자이 성정각 우리는 완벽하게 재불자는 임이다 정각 이루어서 마쳤다 악음헌자 여겨시야 나 또한 지금 한자리 하는 게 또 이할같다 악음헌자 여겨시 니나 내나 다 부처님이다 자타일시 성불도 니 먼저 부처되고 내 뒤에 부처되고 이거 다 아니다 전불후불도 아이고 뭐예요? 자타일시 성불도 이미 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잘 노력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어마무시한 거 사실은 알고 있거든 내 안면문답 쪽에 있는 거지 눈썹이 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싸워서 야단 났잖아 눈, 코, 입기하고 눈썹 때문에 그렇죠? 눈하고 코하고 막 이따가 신경질 나가지고 눈, 코, 입, 귀가 이제 네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누구를 공사 붙인 거예요? 눈썹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코가 이랬다 눈 형님 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와 형님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책도 읽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구분도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한 것도 파하고 이렇게 잘 댕기는데 눈썹 젊은 한 것 없이 와 형님 위에 있습니까? 그래 나도 좀 신경질 난다 그래 나도 이렇게 동생 네 말 들어봐요 그런데 너도 그렇지만 저 입죽은 하는 일이 얼마나 많노? 혀를 날라날라며 해가지고 맛도 보고 음식도 먹고 코 니네 또 숨도 쉬고 귀는 니네 뭐 덮기도 하고 이러가지고 잘 분별하고 잘 하는데 눈썹 젊은 한 것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게 저게 왜 그렇지? 젊은 한 것 불러가지고 꿀한 차가 물어보자니까 눈썹한테 물어봤으면 눈썹이 뭐랬죠? 내가 없으면 장애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작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생각만 쓸라 해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돼가 있지 생각만 쓰다가 생각만 조금만 쉬는 것만 생각 쉬려고 우리 뭐 합니까? 간센보살 시 간센보살 아이 시 간센보살 아이 시여야지 간센보살 아우 대방강불함 아우 입 먹고 못 먹고 더 먹고 그게 자꾸 하는 게 전부 그냥 생각으로 가는 걸 순식간에 푹 자르고 순식간에 푹 자르고 이게 자꾸 연습돼요 내가 와이란 싶으면 눈 감아버리고 혀를 말아여버리고 손을 옹거래버리고 주먹질을 하려고 하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참는 거지 발길을 하려고 하다 갑자 탁 해버리고 앉아버리고 자 여기에 모든 것은 서로 알지 못한다 이건 이제 12연기를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학에 있는 게 왜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정말 몰라요 여기에 등불이 저래 와 있는데 발전소에서는 등이 켜진지 안 켜진지 사실은 몰라 저 뒤에 서있지 넘어서 일은 또 걔들 또 몰라 변전소 일 있잖아요 넘어 넘어서 몰라 오죽하면 법학에 일어났죠 땅이 미진이 이렇게 땅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입자로 되어가 있는데 이 입자는 이 입자가 옆에 있는 걸 모르고 이거는 이걸 모르고 저건 저걸 모른다 태양이 쏟아지면서도 곡식을 익혀가지고 곡식은 태양이 쏟아지는지도 모르고 모른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 태양을 모르고 또 태양은 또 그 곡식을 서로 모르고 서로 교섭해가지고 주고받고 잘만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심혈관관계 또 소화기 계통 또 뭐 이렇게 호흡기 계통 다 이렇게 떨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내 기관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가 서로가 기관과 기관이 모르면서 조직적으로 같이 피가 돌고 또 숨 들어가서 숨 쉬어가지고 또 호흡이 되고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돌아간다니까 지금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면서 세포 세포 하나가 서로 서로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서로 이제 랭기지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랭기지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서로 이제 버스를 주고받듯이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고 기호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서로가 서로가 전혀 몰라요 해킹해서 들어가 보면 와일드 문자 같은 거거든 컴파일링 치기 버리면 전혀 모른다고 섞여가지고 마치 그거 참깨 검은깨인지 흰깨인지 모르도록 확 짜버리고 나면 참깨 계속 조금 뭐지 참기름만 참깨 가지고 했는 거 맞기는 맞는데 중국사인지 한국사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섞여 있으면서도 막 희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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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생각 분위기에서 지금 일어난 게 이 뭉치로 일어난다고 이거 자 이거 김치찌개요 딱 누는 순간에 야 이거 김치찌개 너 저번에 먹어봤자 그 집 김치 맛하고 똑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알아맞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김치 먹었던 게 몇 집이겠어요 천 집 만 집 거를 다 일구에 탁 같이 떠올라 버린다니까 사람 책 보고 와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봤더니 20년 전에 자기 친구하고 많이 닮았다 이거야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팍 튀면 하나가 튀면 전체 같이 트는 거야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사람이 만만하지 않죠 우리는 조금 모자란 걸로 뭐 한 생각이다 뭐이다 이렇게 조작하게 잡고 수 놓지만은 그게 아니라 탁 짜는데 그냥 한급에 부직부직하다가 푹푹 터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모든 것은 서로 알지 못한다 왜 이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능경이 일어나지 그 뒤에는 자연 아닌 것도 아니다 까지나 해놨어요 모든 부분 작용이 없으면 또한 최성도 없다 지말도 없고 근본도 없다 그러므로 저 모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한 아니라 허공이 허공을 어떻게 비추겠노 불불이 불상견이라 부처가 이미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없는 것이 서로가 어떻게 서로 알아본다면 그건 서로가 부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보는 상이 있다고 하면 능음이 그려놨죠 불견지상이라 그것은 상을 보는 견이 아니다 불견이다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 이러났잖아요 그렇죠 견을 견한다고 하면 보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건 견지시의 견시 비견이다 그 견은 비견이다 견이 아니다 너흥경 사약장에 잘 나오죠 사약장 수학 우리 풀 때 어떻게 풀죠 P는 Q이고 Q는 P가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문 공문 못한 사람 할 수 없고 조건문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너흥경 그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다투어 흘러가지만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이거는 이제 너흥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뒤파도는 절대 아파도의 일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 아파도를 넘어가는 걸 6월이라 하거든요 넘을 유자 그런데 절대 아파도를 아파도는 아파도를 계속 밀려가고 뒤파도는 뒤파도를 따라오잖아요 모든 인연이 벌어지면 앞에는 흘러가고 앞에도 흘러가고 뒤에 인연은 뒤에 인연이 계속 따라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요세포가 요세포를 모르면서 서로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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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점점 연결돼서 선이 되고 이렇게 쭉 돌아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자세히 되어 있고 너흥경에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좀 보세요 큰 불 무더기에서 명렬한 불결이 함께 일어나지만은 자 촛불이 지금 하나 있다 요것도 이제 소승불과도 얘기하고 유식과도 얘기하고 찰나 생리라 그러죠 불이 지금 이게 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불은 이미 꺼진지가 조금 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 전기가 계속 소멸되고 무슨 불이야 다음 불이다 근데 우리는 계속 불이 있는 거죠 촛불이 타고 있다 계속 기름 타고 있는데 지금 불꽃은 아까 불꽃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꽃은 가고 그 다음 불꽃이 이어서 계속 왜 뭔가 이해가 안 되는가 쉽지 않아요 어렵네 나는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는 멈춰있다 생각해요 집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첼마디가 때려죽이려면 이래 하잖아요 얼마 가버리가 없어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멸시 재영망 그 재질 때 그 놈이 아니다 이거야 대받았다고 누가 됐든지 안굴리마라고 가네 그렇잖아요 안굴리마라 몇 명 주겠어요 그러면 살인마가 안굴리마라예요 부처님 제자가 안굴리마라예요 안굴리마라 없다 지금 없잖아요 안굴리마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올라가기 전에 막 얘기하이소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자꾸 생각이 떨어지니까 지금만 얘기하면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아 이거 써놨네 괜히 흥분했네 여러 땅덩어리가 차례차례 의지해서 붙어있지만은 어때요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니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 했죠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은 몸에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이는 사에 있지 않고 사에는 이가 없지만 이와 사가 어울려서 능작 이 능작 불사로다 그러나 불사를 잘 또 짓는다 이것은 참 미정리하고 희유한 이로다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문수보살 아환명 보살에게 질문하면 각수보살 등 보살들이 답을 하고 다시 여러 보살들이 질문하면 문수보살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답한단 말인 명이죠 보살 문 명 그죠 형식으로 설해졌다 열의 깊고 깊은 연기심심 문수보살이죠 저거 저거 저거지 저거 저거 연기심심은 저거 누구죠 저거 각수보살 예 교화심심 억가심심 설법심심 복전 교업법 정행 수행 일도 일도 일도심심은 누구죠 현수보살이고 불경심심은 문수보살이죠 부처님 경계에 매우 깊은 것을 묻고 답하는 내용은 문수보살입니다 보살 문명품 문은 질문한다는 말이고 명은 해명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보살 문명품에서 가래뽑은 개송이다 문수보살장에서 열의 깊은 불경심심이라 하도 많은 게 있지만 일부러 하나씩만 딱딱 개송을 뽑아놨어요 책이 불량이 있으니까 열의 깊은 경계여 그 양이 기량이 등 허공하나네 그 양이 허공과 같으시니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되 실은 들어간 것이 없도다 일체 중생 이 포대 이실무소입 이니라 이실무소입 이니라 들어간 바가 없다 이 말은 반야신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 이무소득 곤니라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일체 중생을 부처님께서 다 제도하시고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한 글자도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 이 뜻이었네 모나로 듣고는 부처님 한마디도 안 했다던데 하던데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렇죠 우리가 허리하는 말 해도 핸바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 여기 이런 게 그런 걸 봐야 되구나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도 들어봐야 바가 실무소입이라 열애의 깊은 경계의 수성하고 미묘한 근본 억급 또한 슬하해도 다할 수 없으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다 부처님은 모든 곳에 가더라도 지혜의 몸은 색상이 없어서 세간의 식견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약이 색견아 이엄성구아 시인 행사도 불렁견 여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범소유상위 개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을 비상이라면 적견 여래한다 삼세에 걸림이 없어지고 허공처럼 늘 아는 얘기지만 알기는 힘들어요 허공처럼 평등하여 법계와 중생계가 차별이 없음을 밝게 아시는 것을 법계라 이러면 근본이고 중생계라 하면 지말이 되겠죠 얕은 지식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마음의 본래 모습을 모든 중생에 남김없이 여래 보이셨으니 업도 아니고 번대도 아니고 사물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비춤도 없고 행할 것도 없이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신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삼세에 늘리 있지만 여래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환하게 안다 여기 밑에 해설을 해놓은 것은 나머지 아홉 가지 개송들을 제가 요약해서 거의 해놓은 게 많습니다 내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에 개송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 개송을 다시 다른 개송으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수보살 연기의 심심 제법은 아 이거 나왔네 무작용이라 제법은 작용이 없다 이걸 갖다가 우리 시식할 때 어랍니까 법학형 얘기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멸이 정멸 위락이라 제법 무작용 역무유 최성이라 제법은 작용도 없고 작용은 바깥으로 나온 사의 현상이잖아요 차별의 현상 제법은 무유 최성이라 최성도 없다 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상하고 반대로 근본 본질이잖아요 그죠 본체 말입니다 본체 바탕도 없다 집일도 없고 회사도 없다 이 말이죠 회사는 법의 작용이라 한다면 자기 집안일은 최성 아니에요 근본이 깨닫는가 하고 마음이 성이 이 둘 다 이게 성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작용도 채도 이러한 까닭으로 피일체가 각각 불상진이라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최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하나니라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럼 넘어갔어요 각수보살 해놨죠 각수 각수라고 하는 것은 심성을 깨닫는 것이다 각 심성야라 무성은 또 막힐까 싶어서 일부러 딱딱 끊어버렸어요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입니다 무자성입니다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상절일체인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무념무상절일체가 무성입니다 본래 진공이란 말이고 묘유란 말은 수연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간다 이 말은 그죠 진공이 수연에 진공이 묘유에 구애되지 않는다 또 묘유는 또 어디에 진공에 구애받지 않는다 수연은 불의 무성이라 그래서 진공 묘유를 묶어서 얘기하고 이걸 무예지라고 한다 무예지는 다른 말로 부처님을 무예지라고 합니다 무예지 부처님은 어떠냐 불념이념이라 물뜬 바 없이 물뜬다 이런 걸 갖다가 저기 뭐라 하죠 수한 수한 성 수염환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도 그렇던데 수염환 수염환이라고 하는 것은 수 오염되고 헛것을 따라가지고 수염환 물 뜰지만은 이건 좋은 입장이고 성 그건 성염환이 또 있어요 뿌리 자체가 오염되고 헛개비 같은 경우는 무명으로 인한 것이고 수염환은 중성을 제대하기 위한 강명으로 인해서 방편을 하는 것입니다 수라는 말은 대충 좋은 뜻이에요 어떻게 하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이생기심 하더라도 뭐야 억무소주이기 때문에 수염이라 합니다 수염이라고 그 다음에 염이 불렴이다 그러나 오염됐다 하더라도 오염된 바가 없어 구난 요지르다 모든 얼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묘색이라 하는데 각수보살은 묘색 세계에서 오고 문수보살은 금색 세계에 있네요 그죠 즉시 자신이 이와 같이 참으로 믿음의 도이다 이와 같은 진신지도라 진신지수라 진신의 진짜 믿음의 머리가 된다 진짜 믿음의 모든 걸 믿을 때 부처님을 안 믿어도 되고 법도 안 믿어도 되고 불법성 산보를 안 믿어도 되는데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자성청정을 믿는 것이 1번이다 그죠 자성청정을 믿는 건 우리는 이목구라 합니다 이목구 이목구 선에서는 연분하는 쪽에서는 자성청정을 아미타불을 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래서 수류 생사업체라 생사업의 그런 바탕으로 가지만은 본성은 항진하여 그죠 본성은 항상 진실되어서 그래서 무유전이라 흐르는 바가 없다 왜 그 마노라 존자 계송 있잖아요 수류 인덕성 하면은 수류 이 안이비 설신으로 따라가는 우리 의식의 집착세계를 따라가는 걸 따라가서 인덕 바로 확인하고 정득한다 인덕성 심성을 바로 알아버릴 것 같다면 무우 무희영 무희라 기뻐도 슬픔도 없다 마노라 존자 계속 아시죠 심수망경전이나 서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억망갈래 보고 듣는 게 전부 마음이지만 심수망음은 따라간다 어디로 망경 모든 경계에 따라가서 구르고 또 구르지만 보고 듣는 데가 전체가 실력류라 전부 다 마음 아닌 것이 본심 아닌 것이 없다 아까 오염되다가 오염되지 않고 오염 안 돼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이 작은 생각을 쫓아가지고 비파산화를 가지고 사마타를 강력한 사마타로 명료의식을 가지고 깨뚫어서 봤을 때 관찰했을 때 수류 수류 이 마음에 흐르는 거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따라서 이목고 해서 인덕성 주인공을 딱 챙길 것 같으면 어?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느냐 본래 없다 수류 인덕성 하면 기쁨도 근심도 모든 희로애락이 다 잘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색성향 미척보 무 안이비 설신이 안이비 설신이를 무심하게 무념으로 돌려버릴 것 같으면 현상 경계가 어떻게 와서 달라붙겠냐 이 말이잖아요 똥파리가 계속 달라들어오면 우리를 어디를 가입으로 해야 돼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 똥파리 죽고 내죽고 나도 죽어뿌고 똥파리도 죽어뿌고 같이 죽어뿌다고 서장이 나오잖아요 태말충이 번대가 자꾸 나를 밀고 들어올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나도 살 수 없고 똥파리도 살 수 없는 곳에 같이 가자 니 죽고 내죽고 해버리면 똥파리 붙을 자리 없는데 나는 살고 똥파리 쫓으려니까 나중에 똥파리가 돼버리잖아요 아유 재밌게 써놨잖아요 마누라든지 선어로 같은 거는 이렇게 구절구절이 어떤 거예요 정말 명한종사예요 어록 자체에 낭려놓은 건 그분들이 오실 길이 없어서 글메자로 와가지고 그걸 글인 줄 알고 논문이나 쓰려고 달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가야 될 길이라요 선어로는 아주 순수한 인간에 토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비단길을 깔아놓은 것이라 그러니까 참선을 의지 안 하면 탐진치가 안 나가떨어져요 폼 잡는 거 말고 오빠 바닥에 달아있고 이런 게 아니고 죽어나서 하나 자나 깨나 이먹고 저먹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입니까 나왔잖아요 뒤옆에도 아니 비 설 신 의가 항여 법류다 항상 한 것이 법류라는 게 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 됐을 때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듣는 것이다 여실 지겐 하는데 우리는 전도 몽상으로 보는 거죠 핵가닥 눈병이 나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지 자가당착의 업식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본심으로 판단하는 건 자비뿐이잖아요 아유 그럴만했겠지 아유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잖아요 자비 지혜가 안 돋은다면 그거는 자가당착이잖아요 전부다 아전인수격이고 이어서 거품 물고 해봤자 안되지만 안이비 설신은 어떤 사람의 도인의 입장에서는 전부 법문이지만 도둑놈의 입장에서는 휴학한 무기잖아요 사음수하면 성도가고 우음수하면 눈코입기를 누가 서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눈 경전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귀 경전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중우한테는 입이라고 하는 건 경전 전해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강사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강사 우리의 입장에서 어쩐 나는 길을 잘못할게 쪼잔한 글 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라지는지 몰라 이렇게 쪼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봐봐요 대단하잖아요 비유전생사라 생사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윤회하고 싶어도 윤회할 게 없다 그래서 무허망이오 무진실이라 허망도 없고 진실도 없다 영가정도가 첫 구절은 뭡니까 절학 무인 절학 무인 한도인은 공부 끝나버리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도인의 입장에서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진열을 구할 것도 없다 망상심을 없앨 것도 없고 여기 나왔잖아요 무허망이오 무진실이라 부재망상 불구진이오 그 다음은 뭔 말이죠 무명실생이 악독한 탐진치가 무명실생이 즉 불성이고 하나공신이 이 생멸법 빈껍데기 하나공신이 색수사 행식이 바로 그대로 법신이다 했잖아요 그죠 능영척구절 그 사건 부르라장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오온이 열애장이오 12채가 열애장이오 6입이 열애장이오 18경계가 전부다 열애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열애장이란 말 열애장은 귀신도는 어떻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어지해서 일심의 열애장의 청정자성을 어지해서 어여해장하야 유생멸심하니 생멸심이 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불생불멸을 의지해서 유생멸심이라 생멸심이 있다 생멸심이 있다 그죠 그 열애장을 의지했는데 그 열애장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 열애장이 즉시 열애지 법신이다 이래 나와있잖아요 자세하게 써놨어요 열애장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열애지 열애의 법신이다 열애의 법신이 바로 뭐라 열애장이다 부처님이 들어가서 있으면 열애장 옷을 열어놓으면 옷장 돈 열어면 건고 사과 들어가면 사과장 신발 열어놓으면 신발장 열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열애장이고 끄집어내면 열애 법신이요 무허망이요 무진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열애장 근거있습니까 근거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릴 때 보고 듣고 해놨던 그런 구절들이 여기 와서 지가 이렇게 자석처럼 갖다 붙여야 돼 자석이 돌아가면 쇳가루가 붙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도배하듯이 그죠 풀 안 묻히고 도배하려면 되나 자꾸 떨어지지 그렇게 절항 무의 한도인은 외워놓고 끝날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꼭꼭 아는 거 또 씹는 거예요 또 씹고 저랑 어제 씹던 숨 어제 씹어봤잖아요 오늘 안 씹으면 죽어뿐다니까 숨 쉬듯이 계속 그러니까 나무도 작년에 잎사귀 피고 꽃 피고 열매 달아봤다가 올해 좀 쉴란다 그런 나무 있겠어요 없어요 태양도 어제 떴잖잖아 오늘 안 떠도 되겠지 태양 휴가 안 가 계속 떼야 되고 중원 계속 공부해야 돼 중원 수행이 우리 가야 될 길이 오지랖 말든지 집에 가면 돼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고 가기 싫으면 집에 가면 돼 저랑 무의 한도인은 공부 끝난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어떻게 거기 똥 맞네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라 그래 이제 대충 끝내고 그래서 탐진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진지혜고라 진짜 지혜가 다만 무탐진치가 위고 이런 거 뭐 뭐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일러서 진짜라고 하는데 슬아 대 이와 같은 법은 뭘 한다 중생을 이렇게 하는 까닭으로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자각각타 대도심 중생자라 대도심이라 우리처럼 환경 전부 보는 사람들은 좀 옹조를 해도 못 놔도 전부 대도심 중생이에요 대심 중생 우리 어른 선생님은 제자들 중에 하도 말 안 듣고 남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이렇게 불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도 곤란해 그래가지고 서문 써달라고 하면 서문에 들을까 대심 저기 대심 하긴 누구누구는 이래 써준다니까 마음이 넓어 하긴 선생님 옹조를 하는데 왜 대심이라 썼습니까 그거라도 안 해주면 더 좁아보니 불편하잖아 여러 사람 편하려고 그 써드릴 때 어때요 정반대로 대심 이렇게 써주신다니까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른 선생님께서 글자를 갖다가 대심 장부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스님 제가 이만히 옹졸하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스님 저한테 딱 맞는 거 썼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스님 앞으로 마음 넓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원각형의 그런 얘기는 아주 심간체반이라고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고 너그럽게 되면 얼굴빛이라든지 이런게 살이 찌게 되기 편안하게 보인다 하잖아요 뭔가 한 번 선생님이 서문에 그렇게 나오죠 심간체반이라고 마음이 넓어지면 자 그 다음에 자각각타 대도심 그래서 자각각타라고 해놓은 것이고 각수보살 자 막 고정도 하고 각수보살은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하고 흐르는 강물이 그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제수보살 제수라고 하는 건 제자는 재물제자인 줄 알아요 그죠 재물은 우리가 시식할 때 법제구족 하잖아요 법의 재산이다 법의 재산이니까 법의 재산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법의 재산을 베풀어 줘서 교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화 심심이다 캄캄한 지혜를 딱 소멸해버리고 일체 중생이 본래 없다는 것을 다 깨쳐가지고 모든 중생을 그 영권처럼 집착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가의 그런 진짜 법제냐 가짜 법제냐 그러니까 귀신농 같은 대로 외도산매냐 진여산매냐 진여산매냐 어떻습니까 갈수록 금을 당금질하는 것은 더 빛나고 영롱해지고 좋은 세뜻거리로 만들어 놓은 칼은 가짜 칼은 숫돌에 갈면 갈수록 플라틱 칼은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산매를 얻기는 얻은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지고 남들을 위험있게 제압할 수 있는 산매라고 하는 게 바로 부드러우면서 남을 제압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나오잖아요 신구의 3업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산매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도산매를 얻은 사람은 거의 교주가가 돼가지고 명리를 탐한다는 것이에요 명려와 이익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라 흔히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많죠 명리 이거는 종교 성속을 불문하고 명리를 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마음으로서 남을 이끌어가고 남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도 산매들이에요 진여산매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계속 더 산난다 하잖아요 계속 더 산난다 갈수록 단단해지고 갈수록 찬란해지고 옛날에 그 수행할 때 알았는데 요셉은 잘 모르겠다는 그건 수행 안 한 거래 옛날에 했던 거 하나도 안 없었죠 하나도 안 없었죠 옛날 다이아몬드 지금 뭐 이래가지고 민뚜고 하나도 안 없었죠 수행했는 거 그대로 남아있고 악업장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악업장이 이제 잘 안 우리 부터라도 잘 안 나타나오려면 뭐가 강력하면 돼요 낮이 헌하면 어둠은 어디 들어올 때가 잘 없어요 항상 상존해가 있어요 여기도 상존해가 있다니까 어둠이 같이 어둠이 어디로 갔어요 문 꽉 닫아 놨는데 저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불만 켜면 지는 본래 없는 것이라니 무명실생의 적 법신의 하나공신의 즉 법신의 무명실생의 즉 불성입니다 이 십신심 중에서는 법제가 처음으로 중성을 이익하게 한다 이렇게 내가 아까 설명해놨는데 있었죠 분별 간 내신컨대 분별의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건대는 차중에는 수시하냐 이 중에 내가 무엇을 내라고 하느냐 신수신법을 해가지고 우리 그런 것도 있죠 만일능이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내가 있고 없음을 제법 무화를 통달할 것이라 그런데 내부터라도 내가 있다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 내 업식으로 가지고 나라고 자꾸 고집하잖아요 그죠? 업식을 업식의 본식을 삼아서 내라 하고 업식에서 도단한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하거든요 그거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분별사식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무분별침이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현사까지 왔습니다 보강명전까지 왔어요 보강명전까지 올 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내 얘기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다 알아 듣고 알아듣지만은 뭘로 의지해서 알아들어요? 기억을 의지해서 여지없이 알아들어요 그죠? 과거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는 거예요 기억이 저장된 자리를 우리는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아리아식이 분별사식 의식하고 0.1초도 0.1mm 사이도 간격이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 한 뭉치로 일어났다 꺼졌다 이 길을 타고 고속도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여기까지 쭉 들어왔다 걸어오든지 어디든지 다 왔을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올 때 오늘 길을 걸어왔지만은 결국 오늘 길은 걸어오지만은 항상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지난 일주일 전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밟고 그대로 오늘 길을 밟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뛰는 것도 옛날 길을 의지하긴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것이고 밟는 것마다 새 길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새 생각이고 한 번도 같은 생각이 없어요 일생 동안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같은 게 없는데 이제까지 정행화된 나를 가지고 딱 고집해서 내 것이라 하잖아요 제7말라식이라고는 있어요 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별지상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강도가 이것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잎사귀가 있으면 나무 잎사귀하고 이렇게 잎사귀하고 나무하고 본체하고 붙어있는 그 접점이 말라식이라고 보면 돼요 저기 뭐라 해야지 스위치가 있으면은 스위치 켜는 데가 말라식이라고 보면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건 분별 4식의 제6의식이요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는 데는 뭐예요? 아래아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설절을 이러면 깜짝 놀란 건 항상 그 말라식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도사리고 있다 지금 의식하고 상관없이 그 놈은 계속 자지도 안 하고 딱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콕 찌르면 콕 놀리고 막 이렇게 다 하거든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분별식으로 돌아가면서 구체화해가지고 정폭하잖아요 이렇게 괴로움을 상속해가지고 괴로움을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움을 이미지화시키는 걸 상원이라 하죠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걸 수고한다고 수원이라 하죠 괴로움을 인식하는 게 괴로움이 생고 고생한다 하잖아요 고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절로 안에서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고 괴로운 마음을 영수해가지고 수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원으로 이미지화시켜가지고 이걸 행위 동작으로 생각으로 이미 하나 넘어가가지고 나머지 조작해가지고 결국 말을 뱉든지 눈을 갖다가 눈을 갖다가 이쁘게 뜨든지 험하게 뜨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신구의 삼업이 벌어져요 신업과 구업이 벌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벌어져요 어엽이 탐진치가 먼저 벌어져요 그죠 탐진치 만의견이 먼저 벌어져가지고 탐심 낳는 만큼 진심 낳는 만큼 입으로 뱉고 탐심 나면 아유 맛있게 생겼네요 탐심이 도던 거 아니에요 그죠 빵 하나 먹고 싶다 이 말이야 아 떡 줘라 떡 줘라 자기 떡 먹고 싶다는 얘기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흐름만 이렇게 대충 알면 그거는 저 밑에 항상 말단 것이고 그걸 일으키는 위쪽 거 그죠 요건 자꾸 오늘 지금 여기 보는 것들은 굉장히 밑에 거는 밑에 거지만 위쪽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거 건들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라식이란 놈은 처음에 일어나는 그 업상이라고 하는 무명이 연행하는 거 무명이 연행하는 행이 있잖아요 그죠 행이 이걸 잡아가지고 아다 내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식 명색 이렇게 하잖아요 명색 육입 이걸 잡아가지고 내 것이다 이러거든 명색이라 이러면 밀가루가 이렇게 한 뭉치 있는 게 명색이라 한다면 명색이가 밀가루가 이렇게 갈래져서 분파되어 버린 거 칼국수도 되고 수제비도 되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안 입이 설신에 갈라지면 유급이 되거든 자 이렇게 눈을 꼭 안쪽에도 봐봐요 엉뚱한 얘기는 아니겠지 안쪽에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이 없어도 보고 귀가 없어도 듣고 혀가 없어도 이렇게 소리로서 다 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 제 팔 아래의 시기에 다 있어요 이걸 잡아오는 놈이 제 칠식이라 이걸 구체화식 해가지고 말소리로 만들고 이렇게 눈빛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의식에서 하는 얘기야 예? 의식에서 하는 얘기들 의식 여기 딱 끊어진 사람이 초견성이고 수다 원거라고 하고 의식을 모은 것과 계속 그 상속하는 걸 그 상속식이라 하거든 그 상속식을 상속상이라 하고 상속식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식온이라고 그래 식온 우리 조견 오온 개공하잖아요 오온이 개공하는 첫 단계가 견도분이라고 그래 견도분 위로 말라식을 때꾸정물을 빼기 시작하는 상태를 이구지라 해가지고 이 하원경의 십집 보살 두 번째 보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차가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상태를 연구하고 자기가 가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자꾸 보고 연구를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책 보고 글 보고 분석하고 이랬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의보감 책 보고 그냥 이래가지고 애들 그쪽에 책 연습 글자 뺏기는 거 연습하는 거 하고 의사가 동의보감 심각하게 덜 받아보고 사람 한자 연구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각수보살 제수보살 이러면 알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을 견주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치를 덜 받아보는 거예요 법을 그렇죠 이 몸을 잘 관찰해서 밝게 보면 법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법이 공화에 내가 없음을 알고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말이야 쉽지 이것도 전부 다 계속에 나오는 겁니다 계속에 나오는 것을 제가 계속만 다 써놓으면 사람 죽어볼까 싶어가지고 살짝 해슬로 바꿔놨어요 목숨이 무엇을 인하여 생겼다 없어지는가 참 어려운 얘기죠 마치 불을 돌리는 바퀴와 같아서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 깡통에 불려놓고 위민 돌리면 단순하지만 하나의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관법이 오직 마음으로 주인을 삼게 이해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지만은 실답지는 못하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